안녕하세요 힌쥐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자자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맵을 보시면은 바우티 베메초원이 열렸거든요 오늘 브로스타즈 시간에서는 고올을 한번 플레이 해볼건데 제가 이 맵이 뜨기만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맵은 이제 전용 맵이 될 맵입니다 자 베메초원 같은 경우는 그냥 맵 자체가 전부 이렇게 스플로드 있는 맵이라서 근접 플롤러나 이런 애들이 좋았는데 쉴리에이드가 판쳤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번 업데이트를 통해 버프를 먹은 보의 전용 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독수리의 눈이 버프를 먹었거든요 보 독수리 눈 스타파워 가시거리 증가 2타일에서 3타일로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 1타일이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.5배가 드러난 거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넓어졌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거리가 얼마나 넓어졌을지 한번 볼게요 우와 이거 거의 뭐 맵 팩 틀어놓은 수준인데? 이거 상대보다 제가 먼저 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상대방도 원거리가 많네요 이거 자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위치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여깄네 여깄네 땅땅땅땅 오! 야 이거 바운치라서 미리 살펴볼 수 있는게 상대방은 저를 보지만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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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내가 더 잘보여 하아이 하하하하하하 개꿀이에요 이거는 걸릴수가 없다 이번엔 또 반대쪽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짜압 하고 들어가요 어딨나요 마중하러 갑시다 아 pesar erne 조그러aler Treat 뺄 제발 오케 무송부 오케 무송부 버즈어픽 빨리 때렸습니다 아ξ Zust 상대편을 근접 브롤러가 많으면 좀 더 쉽게 할수 있을거 같은데 오덴 비비깐 맛있다 비비와 뭔자 trolla 비비 접근하는 데 casa 차가 볼 수 있거든요 sorgen 비비찡 여기있네 하응 거고 전 돌아서 이리로 갈게요 어딨나 이게 이 역할이 제가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 위치를 좀 파악을 해주면서 가야되가지고 그렇지 자 이거 한번 또 깔아주고 이쪽 밑으로 밑으로 역으로 밑으로 가자 빠바바바바밤 그렇지 한번더 일로와 와 이거 보셨죠 이래서 절육맵이라는 겁니다 어허허허 살짝 빠져주고 괜찮아 마탱 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넌 오우어어 그래도 저희팀이 좀 유리한거같은데? 좀더 집중하자 이제 30초 남았다 왼쪽 와아 한번더 여기있네? 여기있네? 여기있네 여기있네 깔아주고 도주로 차단해놓고 역으로 유인 유인 토토토토 깔끔한 마무리 승리 목소리 눈 달고있는 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매팩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뱀의 초원에서 본사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아 야 진짜 좁네 사기 많네 거리 차이가 진짜 말이 안되는 수준이었네 대메초에서 초원에서는 무조건 이거 들어야합니다 스턴! 스턴 먹어라! 잡고 잡고 어 치열하다 치열해 근데 곰사냥도 나쁘진 않은데? 일단은 밟으면 애들이 다 죽어 이게 목소리 사냥이 없으니까 기습에 당하네 근접롤러 기습에 역으로 당해.. 역으로 역습당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애매하네 자 8초 으と 최악 영웅 이번 쇼다운 맵 살펴보시면요 불규칙블록이거든요 가운데 보시면은 부시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을거 같은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거봐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요정도까지 요정도까지 왔을때 그냥 부시 전체가 다 보입니다 여기 있을텐데 근처에 보인다 보인다 보여요 넌 안보이지 오 영각이다 틀렸다 살짝 빠져주고 뚜잇뚜잇뚜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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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잇뚜잇 차아 커트 아아 이게 안죽네 커트 야아 붓이 많은 맵에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보입니다 여러분 잡아주고요 자 여기 있으면은 애들 있는걸 확인할수있죠 저 위쪽에 있나 있네 있네 봐봐요 미리 오히려 역습을 할수있는 엄청난 스타바웨 아아 스마스마스마스마요 스마요 자 여기 있는거 미리 볼수가있죠 하하하하 우와 대박 이맛에 진짜 좋아하네 이걸 다른게임하는거 같은데 약간 더블킥 진짜 스티키쓰고하는 기분이야 뱀의 초원보다 더한데 어 저는 팀게임에서는 약간 정신없어가지고 집중이 잘 안되는데 솔로쇼단에서도 아주 훌륭하네요 불씨속에 숨어있는 애로 오히려 제가 역방방 때려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있나 여기있나 하이 마무리 잡아주고 포코가 여기 있을법한데 하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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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다 깔아두고 자 지나가면은 넌 죽읍니다 하하하하 자 여기 있을거 같은데 분명 있을거 같은데 여기있나 없네 이야 자 에펙트로 놓고 갑니다 벽에서 오 우와 얘네들이 뭘하는지 그냥 볼수있어 다 볼수있어 잠깐만 팀이 하고있네 잠시만 얘네들 참교육해야되거든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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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밍하는 놈들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뚜잇뚜잇뚜잇 티밍너는 나 독수리는 내가 제거한다 빵빵빵빵 어디주면 너는 너가 숨으면 으쩔거야 가보인다 인마 자 여기 깔아두고 보면은 보이거든요 하아이 하아이 어디있나요 찾아볼까요 자 틱이 저쪽에 있어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얘가 뭘하는지 다 보이는거거든요 하하하하 어 어 어 어 오 오 하아이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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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지 쭉 펴줘는데 으퍽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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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궁갑 궁갑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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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마무리 으퇴 오 히밍춤까지 참교육 완료 어 너무 쁘득하다 야 이게 여러분들 약간 뭐랄까 CCTV 달고 게임하는 느낌이거든요 벽 넘어서 얘가 뭐하고있는지 다하고있다는게 말이 안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요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듀오에서도 엄청난 활약가능할것 같거든요 이거는 너프 먹어야겠는데 이게 사거리가 사실 말이 안되거든요 숨으면 으쩔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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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아내고요 자 견제 양사이드로 자 이 벽너머에서 저는 애들 위치 확인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귀여우네 여기있네 우리 귀여우미 여기 숨어있어요 자 딸핀거 확인했으니까 마무리 마무리 자 이제 쌈 따먹겠다 다쳤고 깔아주고 못 빠져나가게 깔아주고 못 빠져나가게 커트 양사이드로 좁혀 좁혀 나이스 쿡이 또 한건 해주는구나 자 자 cctv 온 어딨나 여깄네 하하하하 거기서 뭐할것이여 빠야야야 뚱뚱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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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호야 좋았다 여기다 살짝 깔아주고 반대쪽으로 자 너는 질수가 없지 사실상 뚱뚱 잘가시게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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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독수리의 눈 네 달래임 보호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성능 말이 안됩니다 예 네 부시가 많은 맵에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말그대로 맵팩 그 자체에 뭐해 독수리 눈 한번 플레이 해봤구요 부시가 별로 없는 맵에서는 곰덫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어 수풀이 굉장히 많은 맵이라면 이 독수리 눈이 굉장한 사기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불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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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